안녕? 난 피카스야. 폴, 나 그 장난감 좀 빌려줄래? 알았어. 여러분, 오늘 새로운 친구가 우리 반으로 왔어요. 자, 들어와. 아들, 안녕? 난 피카스라고 해. 아주아주 먼 곳에서 왔지. 모두 환영해 주자. 벤, 피카스가 유치원에 적응할 수 있게 네가 잘 도와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도와줄게요. 안녕? 난 벤이라고 해. 난 에밀리. 난 비카스. 만나자고 반가워. 벤, 네가 빌려달라던 장난감이야. 우와, 멋지다. 나도 장난감 하나 가져왔는데. 우와, 이건 엄청난. 마음에 들면 빌려가도 돼. 나도 빌려주면 안 돼. 나도 빌려주면 안 돼. 나도 빌려주면 안 돼. 저게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하는 거 봐. 오, 피카스. 너도 해볼래? 아, 그래. 우와, 대단하다. 그냥 운이 좋았지 뭐. 말도 안 돼. 죽어보자. 다음번에는 내가 꼭 이길 거야. 막을 수 있겠어? 얼마든지 덤벼봐. 한 번 더 해. 몇 번을 해도 똑같을걸. 제대로 내 실력을 보여주지. 어떻게 다 막지? 난 매일 연습하거든. 헐, 진짜 대단하다. 그럼 너도 한 번 차볼래? 저 멀리 날아가 버렸네. 또 공 하나 잃어버렸군. 아휴, 다 잘하는 건 아니었구나. 아휴, 골대는 여기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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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들어갔어. 으악. 비카스 정말 대단해. 으악. 분해. 꼭 이기고 말 거야, 비카스. 으악. 분해선 잠이 안 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 어떻게든 비카스를 이길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아, 그래. 바로 그거야. 뭐? 시야? 그래. 나랑 새로운 친구 비카스는 달리기 시합을 할 거야. 어, 하지만... 비카스 괜찮겠어? 나도 달리기 좋아. 내가 진리가 없지. 난 제일 빠른 토끼라고. 모두 준비! 출발해! 출발해! 어? 비카스 빨리 출발해!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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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림보 펭귄이 어떻게 토끼를 이기겠어? 이번에는 이겼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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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절대 안 돼! 큰일 날 뻔했네. 멈춰서 다행이야. 안 돼! 승리는 내꺼! 내가 붙잡았어. 도와줘! 긴급 상황이다! 비트핀, 변신! 도모, 변신! 비트핀, 변신!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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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거거, 다이노! 출발! 출발! 뭘, 뭘, 괜찮아? 어? 무슨 일이야? 불이 하수구 구멍으로 떨어졌어. 뭐라고? 지금 당장 서둘러야겠어. 하수구 끝은 바다야. 폴은 꼭 내가 구할 거야. 안 돼! 너무 위험해! 여기로 너희들은 못 들어가. 하지만 나라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비카스 말이 맞아. 우린 하수구에 들어가기엔 너무 커. 비카스가 일단 폴을 찾으면 우리가 꺼내주면 될 거야. 좋아. 비카스, 너만 믿을게. 힝! 미키! 파수도 구멍을 막아줘. 알았어! 가자! 고고금을 발사! 고고금을 발사! 고금을 발사! 도모! 폴의 위치를 알려줘. 알았어! 그럼! 지금 아이들 위치를 알려줘! 애들은 어딨지? 지금은 동쪽 광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 알았어, 내가 가서 알려줄게 피카스, 피카스 오른쪽으로 가 여기선 왼쪽으로 가 폴을 찾았어, 데려갈게 피카스 거모, 피카스가 폴을 찾았어 빨리 밧줄을 잡아당겨 알았어 다시는 미끄럼틀은 안 탈 거야 피카스, 넌 정말 대단해 내가 더 졌어 폴, 너 피카스를 이기지 않아도 괜찮겠어? 친구끼리 그런 걸 왜 찾어? 그렇지, 피카스?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놀았구나 네 우리 밴이 무엇을 해야지? 밥 먹기 목욕하기 목욕하기 싫은데 얼른 벤, 장난은 그만 나는 괴물이다 나는 괴물이다 나는 괴물이다 난 더 무서운 괴물이다 아, 따가워 아, 따가워 목욕하기 싫어 목욕하기 싫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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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벤 얘들아, 샌드위치 같이 먹자 말도 안 돼 왜 그래, 벤? 내가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정말 못 마린다니까 우와, 맛있겠다 짜잔 자, 먼저 손을 깨끗하게 벤, 손을 씻고 먹어야지 난 안 씻을 건데 어? 씻는 건 정말 질색이야 봐봐 안 씻어도 깨끗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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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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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멈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부터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도록 해 하하하하 정말 맘대로 해도 돼요? 우와, 신난다 그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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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노려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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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해? 토모? 응! 지저분한 세균들을 관찰하고 있었어 렉스! 너도 같이 볼래? 아니,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원래 세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거든 그래, 조심해! 구름, 안 돼! 토모, 이것 좀 봐봐 뭔데? 세균들은 비누에 약하거든 앞으로는 깨끗하게 씻어야겠어 안녕, 얘들아! 안녕, 에밀리! 무궁화꽃집이었습니다! 아 resolutions 으악! 바로 우리 새집이다 딱 걸렸어, 벨! 아깝다 우리도 끼워줘 우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저기로 이동해라 놀고나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겠지? 아 깨끗하니까 기분 좋다 얘들아 너희도 어서 씻어 날 안 씻는다니까 나도 귀찮아 그러지 말고 어서 씻어 뭐 씻으라고? 이상이다 비상이야 씻지 못하게 공격하라 공격다 왜 이렇게 가렵지? 몰라 나도 가려워 아 가려워 얘들아 아 가려워 아 가려워 아 가려워 엄마 가져와줘 다루 킹급 상황이다 힌트핀 변신 포마 변신 힌트핀 변신 레슨 변신 힌트핀 변신 고고 다이노 출발 이쪽이야 이쪽 무슨 일이야 친구들이 이상해 어떻게 된거지 가려워 왜 그래 도대체 니들 너무 가려워 나도 가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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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참아 몸이 이상해 왜이렇게 가려운거야 얘들아 왜그래 가려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그런데 왜 에밀린은 괜찮은거지 잠깐만 가려워 가려워 세균이야 뭐 아이들과 절대로 닿아서 안돼 알겠지 가려워 너무 가렵다고 가려워 너무 가려워 큰일이야 너무 어떡해 좀 해봐 가려워 피키 버블샷을 부탁해 응 고고 버블샷 아 가려 또 가려 가서 도망치자 저쪽으로 저쪽으로 안 열려 이쪽으로 아이고 어 어 이제 가렵지 않아 어 정말 다행이야 어 얘들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coated 전성 간식 먹고 날자 어 가방에서 가지고 올게 어 어 맞다 헤헤 헤헤 깨끗하게 씻어야지 헤헤 백인들이 괴롭히지 않더롱 깨끗하게 씻어야지. 의심하지 말아요. bloodkä스크 쥬 굿&굿&굿&굿 트yani 좋았어! 이제 멋지게 색칠해야지! 어? 내가 물건도 같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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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핀, 방안이 왜 이래? 물감을 쳐주러 왔는데 뭐야, 그걸 찾느라 이렇게 어지럽힌 거야? 그게 아니라! 비키 오해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일단 치우자! 정말 아닌데! 누가 그랬는지 꼭 밝혀내겠어! 아! 아! 으악 практи 으 으 벌써 다 먹었네 어, 돈 실패!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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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지르지 않기로! 선생님과 약속! 네, 선생님! 알겠어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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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덕분에 놀이터가 깨끗해졌어 정말 기분 좋다, 그치? 우리는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클릭 클릭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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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 어? 어? 클릭 클릭맨 출동! 구루 그만둬 그러면 안 돼 진짜 힘들다 교실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다니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랑 약속했잖아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구루가 그랬어요 얘들아 거짓말은 더 나쁜 거야 저희가 그런 게 아닌데 선생님은 왜 우리말을 안 믿으시지? 정말 억울해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야 구루를 찾아 선생님께 데려가자 그래 그런데 어딜 가서 찾지?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저걸 따라가면 된단 말씀 역시 똑똑해 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범인 잡는 건 포기야 포기 그렇지만 너무 억울해 억울하다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기 봐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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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변신! 고고, 다이노! 출발! 다 도와줘요! 가라앉고 있어! 고고, 푸시샷! 고고, 파워이프! 얘들아, 괜찮니? 고마워! 그런데 여긴 왜 온 거야? 구루를 쫓아왔어! 구루? 어, 저기! 그만해! 들어와! 고고, 금일! 오, 피했어! 방법이 있어! 지금이야, 비키! 고고, 금일! 고고, 금일! 네! 구루가 왜 이러지? 그건 내가 알아!! 어? 다 됐다 고루가 고장 나서 어지르고 다닌 거였다고 리틀핑 의심해서 미안해 다음부터 의심하기 없게다 약속? 얘들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클릭클릭맨 출석